민식이법 개정안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 시 특가법 개정의 반대표를 행사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남을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실제로 법 시행을 며칠 앞두고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으로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 4857명이 동의하는 등 이 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저의 지적대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사실상 살인행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처벌 형량이 동일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이에 특가법상 스쿨존 운전사고에 대한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통사고 분야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서는 스쿨존 교통사고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추어 향후 특가법 개정은 스쿨존 어린이 상해 사망사고 시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함께 올해 1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최대 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스쿨존에 방어 울타리를 설치하며 어린이와 어린이 보호자의 연 1회 이상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교통시설과 교통인프라를 강화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만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도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고 김민식 군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참변이 되풀이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형량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비록 5월 말로 의원 임기를 마치지만 21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여야가 민식이법 개정안을 1호 민생법안으로 지정해 스쿨존 사고 운전자 과잉 처벌 논란을 조속히 해소해 줄 것을 강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